우리 몸에 신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신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약물로 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신장을 대체하는 신장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수술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신장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공신장, 즉 투석기를 이용한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투석혈관입니다 투석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인위적으로 연결해서 현류를 증가시켜서 인공신장기, 투석기에 연결을 해서 투석기를 돌리기 쉽게 만든 혈관으로서 혈액투석을 하시는 분께는 꼭 필수적인 혈관입니다